옹진군 드림스타트가 코로나19로 방문상담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복지공백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이에 따라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드림스타트 40가구에 주 1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가정예방수칙 안내와 안무 확인 등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특히 학교 등교 연기 등으로 온종일 스마트기기에 노출될 수 있는 아동들에게 인지 정서발달을 위한 컬러링복, 블록만들기 키트, 문제집 등 연령에 맞는 교구를 제공한 뒤 소감과 활동사진을 개인 SNS나 문자서비스를 통해 회신받을 예정입니다. 옹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